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열린 시장, 다행히 후유증 없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홍풍을 받으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테 약시장 모두 좋습니다. 기업 밸류업 수혜주들은 보험, 금융 섹터는 강하긴 합니다만, 일부 종목들에서는 또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그 힘이 다소 분산되고 있는 그 자리를 반도체주들이 강하게 주도적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시장을 잘 받쳐내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은 MHB 인베스트 이사 조남준 유한타 증권 차장 뉴욕민 캐스터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랭킹쇼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바로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보험주입니다. 정부의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발표가 임박하면서 저 PBR 수혜주들이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배당 확대 기대감이 큰 보험주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홍국 화재의 경우 지난해 호실적 소식까지 더해져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10위는 보험주가 랭크했습니다.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케어젠입니다. 액면 분할을 적용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장중 한때 5만 원대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 2만 원 초반까지 하락해 신저가 기준으로 7개월여 만에 주가가 60% 넘게 하락해 왔는데요. 헬스케어 업체에서 신약 개발세로 체질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주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다수의 임상을 진행하는 등 여러 모멘텀들이 있어 투심을 끄는 모습인데요. 9위는 케어젠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서연그룹주입니다. 서연과 서연탄메탈 등 서연그룹주가 지난해 실적이 크게 증가해 그룹주 전반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빌리티 기업이자 지주사인 서연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7% 증가했고, 서연이화는 27.3% 증가했습니다. 대역의 매출액의 90%가 현대차그룹에서 나오는 서연이화는 현대차의 인도법인 현지 상장 추진과 관련해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8위는 서연그룹주가 차지했습니다. 10위는 저 PBR 관련주 가운데 보험주입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보험주, 금융주들 동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 오후 들어서 그 힘이 분산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보험주 가운데 흥극화재, 롯데손해보험은 지금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는데 보험주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조남 차장님. 대표적인 저 PBR 종목이 보험주였는데요. 그간에는 성장은 없으면서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금융주, 그러니까 은행주하고 좀 비슷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흥극화재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보험주에 대한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흥극화재 같은 경우에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이 채 되지 않는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3,392억인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4천억입니다. 순이익도 3,170억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과연 1년 동안 번 수익이 그냥 시가총액이 돼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2월 중에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가 되면 단기적으로 재료 소진으로 빠질 여지도 있지만 이번 연도 내내 테마로서 그리고 실적으로서 그리고 작년에 일본 증시에서의 사례를 보면 꾸준히 우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가 보험업종을 볼 때 지금 이렇게 오른 거 어떻게 살 거야? 솔직히 지금 사라고 해도 살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구체화돼서 만약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분명히 보험업종 중에 하나는 제 포트에 가져가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오늘 상한가 그러면 수익 실현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보유를 하는 게 더 맞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상한가니까요. 당연히 내일 정도 아마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거기 때문에 또 여기서 바로 또 치고 나가기에는 정부 정책의 어떤 발표라는 재료 소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일부 내일 정도의 물량을 좀 덜어내고 근데 만약에 발표가 되고 재료 소진으로 주가가 안 빠지면 이대로 이제 내가 담지 못하고 날라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자분들이라면 일부 내일쯤에는 수익 실현 가능하나 또 일부 물량을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9위 케어제인입니다. 신약 개발사로의 도약이라든지 플러스 주주 친화적인 움직임 좋기는 합니다. 오늘 개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반등이 다시 좀 낙폭과 대한 데 따른 반등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 의미가 있는 반등일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한미반도체에 이어서 오늘 HPSP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것도 가는 섹터 반도체만 또 가는 것 아니냐 접힘에만 가는 것 아니냐라는 좀 소리가 나왔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바이오 섹터 특히나 낙폭과대 바이오 섹터들 쪽으로도 수급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어제인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쉬어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약 바이오 섹터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 건기식으로 넣어야 될지 조금 애매했던 것이 사실인데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봐주기를 회사에서는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펩타이드 기반의 어떤 제품을 가지고서 작년에 주가가 올랐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도 이제 신약 개발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FDA 허가 임상 진행 여러 가지 어떤 재료들을 하나 둘씩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케어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낙폭과대 알테오젠, 삼천당 바이오 그의 여러 가지 레고캠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이 낙폭이 그동안 심했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반등이 나온다는 것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약 개발 업체로서 케어젠는 어떻게 봐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해를 하실 것이면 레고캠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이 이미 기술 수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종목들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진짜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흐름이 확 돌아섰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좀 소외가 되는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위 케어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서연 그룹주들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서연과 서연이화, 서연탄메탈 모두 오전에 비해서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좀 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서연 그룹주는 예전에 서연이화가 분할하면서 서연을 지주사로 두고 서연이화 부품회사로 남겨지게 됐고요. 서연탄메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워낙 마이크로스몰캣 종목이라서 굳이 저희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연과 서연이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서연 같은 경우는 보험주하고 좀 비슷합니다. 서연이 지주사로서의 어떤 저평가도 있겠지만 작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560억인데 시가총액이 3,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불과 작년 초만 해도 반도체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리레이팅이 되면서 지금의 한미반도체라는 이런 작년 초만 해도 정말 스몰캡 종목이었는데 지금 아주 대형 종목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연그룹의 이런 저PBR로 인한 상승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의 어떤 성장, 이것도 맞물리고 있어요. 서연이와는 마찬가지로 국내 많은 부품업체들이 그렇지만 인도, 중국, 미국, 현대기아차가 가는 대부분의 공장에 같이 옆에 공장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그룹에서 부각받는 게 인도잖아요. 인도법원의 IPO. 당연히 서연이와의 공장도 인도의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해서 거기에 인도법인의 어떤 규모를 키운다면 서연이와의 어떤 여러 가지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저PBR주로만 보면 서연이와가 좋겠지만 결국엔 사업회사는 서연이와거든요. 최근에 또 주가도 또 한 단계 급등 후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기회에 지금 현대기아차가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번 2차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참 많은 종목이 올랐는데 서연이와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마이너스된 게 우리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좀 한번 급등한 종목을 조정시에 한번 담아볼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상승과 맞물려 또 실적 또 인도 관련 이슈까지 이 서연그룹주 가운데 서연이와 또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7위와 6위 종목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4분기 시장 추정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흑자 전환을 기대했지만 68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예상보다 충당금의 규모가 크고 추가 발생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실적 정상화 시점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크래프톤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신작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상향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크래프톤은 산하 12개 스튜디오로부터 향후 3년간 30개 이상의 신작 게임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고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도달도 머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역의 크래프톤은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올해에도 이어갈 예정인데 올해는 1,700억 원에서 2천억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는 크래프톤입니다. 오늘의 종목 7위는 하락 종목 내에서의 대응 전략 현대비포조선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온칩스 상한가 가고 급등하는 반도체주들이 난리 났는데 조선주들, 특히나 현대비포조선 실적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 MSCI 편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6에서 7% 하락, 업종별 차별화, 소외감이 느끼시는 분들은 가는 종목 보면 더 박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성장통이 꽤 깊은데 새해가 괜찮아질 거라고 하니까 버텨봐야 되는지 아니면 내내 주가 빠지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보유자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찌하나요? 네, 조선주 참 어렵습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섹터들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하나 둘씩 까보니까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하나 둘씩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사람을 못 구하다 보니까 공정이 지연이 되고 공정 지원에 따른 어떤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에 관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현대비포조선 같은 경우는 2월 6일에 발표했었던 실적이 좀 좋지 못했죠. 적자 전환이 나오게 됨으로써 안 그래도 조선주 내에서도 1등주가 아닌 2등주, 3등주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현대비포조선인데 실적마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소외가 더 심하게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또 MSCI, 장전에 MSCI가 결정이 되었었죠. 편집 종목이 나왔는데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이 편임이 되고 그리고 호텔신라, 현대비포조선, JYP엔터, 펄어비스 이 종목들이 탈락이 되면서 안 그래도 실적도 안 좋은데 수급적 이슈마저도 이제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떤 오늘 좀 하락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인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하락을 멈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주가의 어떤 하락을 막는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MSCI 쪽에서 편출된 어떤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주가에도 어느 정도 선반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을 하시더라도 좀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또 실적이 되었던 어떤 기대감 그리고 향후 수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신 후에 더 가져갈지 아니면은 덜어낼지를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에 동참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7위 조선주 가운데 현대, 미포, 조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크래프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 소식 이후 또 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게임주들 또 중국 관련 이슈 또 리스크 해소되고 난 다음에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크래프톤 게임주들 가운데 크래프톤의 매력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존함 최장님? 네, 크래프톤 하면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요. 벌써 출시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작년 기준으로 가장 큰 실적을 낸 게 바로 작년이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래프톤을 보면서 느끼는 게 NC 소프트가 생각나요. 정말 리니지가 도대체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나요? 그랬는데 정말 계속해서 잘 됐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괜찮았고요. 근데 꺾이기 시작하니까 주가도 정말 아주 많은 하락을 하고 결국엔 새로 나온 게임들이 크게 성공을 못하면서 결국엔 리니지로 돈을 벌고 있지만 성장에는 좀 한계가 생깁니다. 지금 크래프톤이 맞닥뜨리고 있는 게 딱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작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었으나 과연 이 배틀크라운드하고 비슷한 게임들이 정말 우구죽쓴 생각나긴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배틀크라운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많이 할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하 게임사들을 많이 인수하면서 신작들을 내고 있는데 또 이 신작이 과연 잘 될까를 생각해보면 또 작년에 또 네오이즈 같은 회사가 또 생각나요. 기대감이 그렇게 컸음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으면서 이제 주가가 또 반토막이 나고 그러면 현재 크래프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신작이 성공해야 플러스 알파의 밸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R 이번 연도 기준으로 20배를 쳐주면 2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뢰이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1분기 실적이 영업이 기준으로 한 250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이번 연도에도 작년만큼 잘 볼까라는 걸 기대하고 있고 그런 점이 지금 현재 주가에 녹아들어 있다는 걸 생각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25만 원을 뚫고 위로 가려면 배틀그라운드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한 24만 원 정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좀 물량을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20만 원 언더로 내려온다면 조금 늘리는 그런 전략 외에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사주 메이플러스 소각 계획까지 발표하다 보니 게임주 내에서 유독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크래프톤 실적이 좋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24만 원 돌파까지는 조금 더 뭔가가 필요하다. 보유자분들은 조금씩 고점을 높여갈 때마다 또 수익 실현의 관점으로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네, 외국인이 연휴 사이 세뱃돈이라도 받은 걸까요? 오늘 현 선물 합쳐 2조 원대 순매수에 나서면서 우리 시장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을 통해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5천만 달러를 신규 출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쉬었던 재건주, 오늘 대형 수급이 받쳐지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표로 산보토건 보시면 급등세 연출하면서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쪽도 강한데요. 그중 한국항공우주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통틀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0%가 가까이 증가한 매출과 수급 목표치를 공개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사흘째 살이던 외국인과 함께 오늘은 기관도 함께 매수하면서 3.8% 오르면서 5만 원대의 안착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월 시작과 함께 코스비 대비 밀렸던 코스닥이 연휴를 마치고 와서는 강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바이오주들 질 수 없다며 대형주들 먼저 강하게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중 HPSP에 밀렸던 알테오젠이 오후에 VI 걸리면서 장대 양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승폭 확대하면서 현재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AI 반도체주들의 급등과 바이오주들의 뒷심에 나 두 개 다야! 라면서 의료 AI 쪽도 함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저 PBR에 밀려서 기간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저가 매수가 입대고 있는데요. 이 균호는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도 살펴봤습니다. 오후장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 밀렙 수혜주들이 다소 힘이 빠질 때 반도체 성장 섹터의 힘은 강하고 그 외에 지금 바이오와 그리고 로봇주들의 반등이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종목 계속해서 압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순위권 5위부터 3위 보고 오시죠.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통신장비와 배터리 부품, 반도체 장비 사업 등을 영위하는 첨단산업 장비 부품 공급사로 전기차와 반도체 장비 양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료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에너지 저장장치 부문 중심으로 올해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5위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어서 4위 열어보겠습니다. 4위는 에코프로머티입니다. MSC의 한국지수로 편입이 확정되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 유입 기대감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지수 편입에 따라서 에코프로머티의 글로벌 매입 수요가 약 1,55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기 변경에 따른 리밸런싱은 오는 28일 장 마감 이후 이뤄질 예정인데요. 에코프로머티가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KB금융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재작년도에 신한금융이 내줬던 리딩금융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최근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은행 업건에서 주주환원률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에 따르면 소각일 기준으로 KB금융의 지난해 주주환원률은 37.5%를 기록해 업건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분석했는데요. KB금융이 3위에 올랐습니다. 5위 서진 시스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땐 지난 4분기에 최대 매출 영업이익 달성을 했는데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는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 모이면서 신곡과 경신을 했는데 서진 시스템 조금 더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 하면 우리가 5G 장비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매출 구성을 보시게 되면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모듈, 부품 이쪽 2차전지 향으로도 상당히 많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반도체 장비의 어떤 매출 비중도 약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5G의 어떤 흐름만 보고서 이 종목을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ESS 장비 매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진 시스템이 ESS 매출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과 영업이익을 상당히 제대로 뽑아내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서진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의 하단에 있거든요. 서프라이즈 체인의 하단이 있다는 얘기는 그 위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R이라든가 그 윗단에서 ESS 매출의 어떤 규모가 성장세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올해 ESS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이쪽에서는 어떤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약 10배 가까이 터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올 한 해 이 ESS에 대한 어떤 시장의 성장세에 대해서는 세일 3, 4 역시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만 이제 시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긍정적인 앞으로에 대한 방향 진단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MSC의 한국지수 신규 편입 소식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후 차익 시선을 염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 상승 여력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세요? 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를 보면 참 다른 2차 전지 회사들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작년에 이제 12월 15일 날이죠. 그때 코스피백 특례 편입을 했습니다. 재료 소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급등하고 그 다음 날도 급등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그 이후에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반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코스피백 특례 편입에 이제 더 상승했던 이유는 재료 소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이번에 결정이 됐고요. 오늘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요. 2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합니다. 아마 편입을 제외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현재의 어떤 흐름을 설명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수급에 장사 없다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이런 것들은 이 회사가 좋아서 정말 성장성이 있어서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은 지수 편입에 대한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물량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보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좀 놀 수 있는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정고점을 놓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아마 2월 28일 전에 아마도 좀 세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12월 15일 날 그때 편입일 이후에도 급등했던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MSCI 편입이라는 아주 빅 이벤트가 남았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매각을 하는 그런 이슈가 필요하고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좀 많이 빠졌을 때 어떤 단기 매매를 노리는 게 아니라면 과연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를 지금 가격 아니면 뭐 19만 원에 사서 과연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글로벌 업체 아니면 당장 우리나라의 2차전지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거든요. 매출이나 이익, 성장성. 그러면 차라리 에코프로가 훨씬 더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뭔가 좀 적극적인 진입은 그래도 나중에 좀 큰 후폭풍이 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또 KB금융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내외 KB금융. 또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3,200억 규모의 자사주 매각을 비롯해서 주주 환원율 높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KB금융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호 의사님. 네, 은행주들의 어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률이 여시나 KB금융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순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률이 정해지고 있는데요. 은행주를 여러분들이 저PBR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매수를 하신다면 KB금융이 그래도 타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나 수급 앞에 장사가 없다고 했죠. 수급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KB금융 같은 공시를 보시게 되면 2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올해 8월 7일까지 약 3,200억을 매수를 한 다음에 속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장래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속각을 결정한 금융주가 KB금융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나머지 은행주들은 후보에서 여러분 제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왜 그래도 KB금융이 타픽이냐? 일단은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매수 금액 자체가 하나금융지주보다는 KB금융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KB금융 기준에 이미 2,400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사주들을 전부 속각을 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자사주를 매수를 해서 속각을 한기로 결정했는데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2,400만 주 자사주 역시도 언제든지 속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2월 29일이 배당 기산이기 때문에 그 3일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지만 배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저 PBR 주식들이 오늘 약간 좀 밀리는 모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어가보실 수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은행 주도를 하신다면 지난 KB금융이 수급 이슈로 가졌을 때는 탑픽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3일 KB금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일부 기업 밸류업 수혜의 주들이 탄력이 둔화될 때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의 분위기로 같이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오늘 일부 네옴 시티 관련 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올리비아 킴님께서 오후장 있었던 한미 글로벌 VIO 하시면서 상세히 또 지켜보셨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가능성이 언급이 또 되면서 유신, 대모, 견조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네옴 시티를 엮이는 한미 글로벌도 지금 바다권에서 반등을 주면서 잊혀진 테마도 낙폭가 될 자리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 특징적입니다. 또 앞서서 부진했던 성장 섹터 반등 오늘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주들도 오후장 힘을 내주고 있죠. 그 안에서 또 철저히 소외됐던 미용 쪽도 괜찮은지 여쭤보셨습니다. 이렇게 낙폭가 대주들이 반등에 나온다면 줄줄 빠졌던 미용 쪽 슬로우리님께서 클래시스, 비올, 제이시스, 메디카, 원택도 내내 빠졌다가 바닥을 좀 쳐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셨고요. 재미있어 본드님께서도 보톡스 얘들 살아있는지 좀 물어보셨습니다. 메디톡스도 정말 많이 빠졌네요. 업종별 차별화가 컸던 데 따른 그동안 좀 소외됐던 섹터 내에서도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지 같이 체크해보고요. 에브리보 상한가에 이어서 지금 로봇주들이 오후장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도 다 같이 또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먼저 잊혀졌던 테마 지금 재건 관련주들도 반등을 주는데 낙폭과 대안에 따른 이슈에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좀 투심이 완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쟁이 저희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고 물어보면 다들 작년 초에 일어난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2022년 1월 달에 발발을 했고 지금 벌써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찾아내서 조만간에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2년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제 뭔가 전쟁이 좀 마감이 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아직도 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오늘의 반등은 지금 지수 전체가 글로벌이하게 지금 S&P 지수가 지금 5천 선을 넘어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글로벌이하게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들도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은 나옵니다. 네온티시나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회사들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앞서 언급을 주셨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PM사로서 네온시티 그리고 2차전지 그런 장비에서도 PM사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2차전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한미글로벌이 수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네온시티 관련주로 네온시티가 뭔가 진전이 안 되면서 주가가 50% 이상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른 반등으로 봐야지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되고 이에 따른 수혜가 오고 실제로 그거에 따른 수혜는 좀 먼 미래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시장 분위기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업 쪽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조금씩 이제 분산되면서 나오다 보니까 낙포과대 쪽에서도 이제 슬슬 반등을 주면서 성장 섹터 주들의 힘도 좋습니다. 바이오 주들은 반등에 나오는데 아직까지 미용 쪽, 보톡스 이쪽은 주가 바닥권에서 살짝 탄력이 강하진 않지만 반등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쪽도 좀 바닥을 치고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원택 같은 경우에는 15,100원을 찍고서 지금 8,100원까지 밀렸다가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보톡스 관련 기업들 중에서 메뉴톡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들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니까요. 여름까지 조금 좋은 시세를 보였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나서 거의 6개월 이상은 조정의 흐름에 나오고 있다. 결국은 이제 지금부터는 밸류이션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가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크게 바뀐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장 자체가 수급이 꼬여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이것을 팔아야 되는 어떤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 시기에 어떤 수급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다 할 큰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바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재건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미용 주식들도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약간의 이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등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충분히 낙폭가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불과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저 PBR 아니면 진짜 모든 주식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비주인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들어왔고요. 오늘은 HPSP도 한미반도체 못지않게 고 PBR 종목 아니겠습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는 정말 위험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사례에서 봤듯이 일본도 마찬가지 있었죠. 처음에는 저 PBR이 먼저 올렸지만 결국은 상승률로만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고 PBR 주식이 더 많은 시세를 내었다는 것을 참고를 해본다라면 역시나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던 제약바이오, 미용기기, 보톡스 그 여러 가지 종목들 특히 2차전지도 마찬가지겠죠. 이들 종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반등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강한 성장 섹터 에브리봇은 유독 로봇주 내에서도 강하고 오늘 또 상한가를 찍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올라서고 지금 3.1 THK 같은 종목들도 20%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유독 에브리봇이 이렇게 가는 이유와 오후장의 로봇주들에 대한 반등은 어떤 시각으로 보셨을까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못 갔었던 에코프로 머트리얼스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쏠리게 되고 레인보우나 이런 여러 가지 로봇 기업들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레인보우는 또 특히 삼성이 인수위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가가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로봇에 대한 성장성은 결국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이 일부 종목으로 좀 쏠리는 그러니까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나 이런 에코프로 비행 같은 회사는 왜 60%가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온 면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로봇주들이 그랬던 반면에 에브리봇이나 사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정말 10배 오를 때 전혀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상승으로 봐야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또 흑흑흑이 분명히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너무 많이 올라서 정말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기술력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과연 레인보우 로봇틱스나 이런 로봇 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로봇, 기존 로봇주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브리봇 씨, 또 AI 특허 출원하면서 AI 서빙 로봇의 상용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으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강하게 상하가까지 가기는 했지만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이 더 유효하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실시간 분위기도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종목들이 아직 안 나왔죠?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 투자 자금도 44억 달러 순위입돼 3개월째 순위입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오늘 인공지능 대장 중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공행진해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둬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이어졌습니다. 2위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마지막 1위 열어보겠습니다. 1위는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저 PBR주로도 부각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에 더해서 인도 법인 기업 공개 등 여러 요인들이 주가 상승에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창사 이후 56년 만에 차량 1억 대 판매 돌파도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이달 들어 현대차의 주가는 2월 6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1위는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오늘은 워낙 많은 반도체 주들이 오르다 보니 반도체 전반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스타 종목은 상한가를 찍은 가온칩스 그리고 HPSP가 지금 코스닥 시총 4위권까지 올라서면서 20% 넘는 급등입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ARM의 훈풍을 받으면서 연휴 이후에 바로 글로벌 시장의 호재를 받고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급등이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초급등이 나오는. 지금 이 분위기에 반도체의 날 주도적인 힘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반도체의 상승은 미국의 영국 회사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ARM 때문입니다. 이 ARM이 어떤 회사냐면 손재훈 회장이 소프트뱅크가 2016년도에 인수한 회사고요. 그때 당시에 39조에 인수했다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2020년도에 엔비디아에 추진을 했다가 대략 한 50조 규모로 매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IPO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IPO할 때 삼성, 하이닉스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한테 지분을 나눠주면서 이제 뭔가 흥행을 하기 위해서 했었고요. 지금 이제 200조가 됐어요. 어제 기준으로. 단 3일 만에 주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ARM이 뭐 하는 회사냐. 결국엔 칩, 팻니스의 팻니스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팻니스 업체한테 칩을 설계해서 주면 또 팻니스에서 만들고 거기에 또 완성업체에 만드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에직 테크놀로지나 칩스의 미디어 그리고 뭐 가온 칩스나 이런 회사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엔비디아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ARM이 3일 연속 굽등하면서 이제 우리가 칩메이커까지 볼 수 있다. 얘네도 돈을 버는구나. 실제로 우리나라 칩메이커들은 매출가 이익이 말도 안 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멀티프를 줄 수 있을까? 그런데 ARM을 100배 200조를 주니까 엔비디아만 100배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도 100배 200조를 줘도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막 흑자 전환한 오픈에직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있고 그리고 돈은 좀 벌지만 칩스 엔비디아 같이 한 단계 급등한 이후에 순고를 기회하고 있던 회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ARM이 버텨만 주면요. 여기서 만약에 급락하면 또 내일 내일 모레 10%, 5% 빠질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처럼 여기서 주가만 버텨주면 정말 우리나라 칩메이커들은 여기서 2배, 3배 올라도 밸류에이션이 설명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정말 다 5천억, 1조 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반도체 상승은 당연히 설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오늘의 ARM의 주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반락을 할 건데요. 그런데 첫째 날 48%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 날 장중에 10%가 빠졌다 플러스로 끝나고 그 다음 날 29%가 올랐어요. 오늘까지 아래 꼬리를 달아준다면 이거는 정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반락을 한다면 분명히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오늘은 좀 그렇고요. 내일 ARM의 반락이 나왔을 때는 한번 사보자. 분명히 내일, 내일 모레는 분명히 급등할 수 있을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온칩스가 사과가 살짝 풀렸고 SK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15만 원 선까지 바짝 다가서고 있거든요. 지금 강하다고 하는 종목들은 워낙 단계적으로 급등이 나온 경우가 있고 HPSP도 상당히 오늘 급등이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1순위의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정말 지금 오른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ARM은 이제 그 모든 우려를 딛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한미반도체를 위시한 장비주들보다는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친메이커들을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팸리스, 디자인하우스 이런 종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면 정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오픈 엔지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회사들 제가 작년 재생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드디어 성장의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RM 흥풍에 영향을 받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살펴봤고요. 오늘의 1위 또 현대차 그룹주들 다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섭게 오르는 현대차 그룹주들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다소 좀 힘이 빠져서 하락 전환을 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래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여러 호재성 이야기는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현대차의 경우에는 현대차 우선주만 보시면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현대차 본주의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고서 마이너스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 우선주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역시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이제 배류에이션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서 주주관한 정책을 펼친다라면 현대차 본주의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배당이 약 4%에서 6%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7%에서 10%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선주의 메리트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계류를 보시면 20% 안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우선주의 계류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20%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본주와 현대차 우선주의 계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줄어들어서 30% 한 중후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계리율이 적어도 삼성전자, 삼성물산 만큼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이유비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현대차 본주보다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당기산일인 2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는 분명히 차라리 난 배당을 받지 않고 지금 주가가 올랐다면 이런 주가 상승률만 먹고 말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나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많이 이격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현대차 본주만 보시더라도 윗고리가 달렸다는 것은 이제는 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모두가 다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밀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 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5위부터 1위 현대차 그룹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조남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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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